보셨듯이 추석 전 벌초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. 그러나 조상의 산소를 돌보기 위해 나섰다, 벌에 쏘여 목숨을 잃거나 질병에 걸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. 건강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주우진 기자입니다.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에서 소방관들이 벌집을 태우고 있습니다. 해마다 이맘때면 이렇게 119가 야산으로 출동하는 일이 잦습니다. 벌초를 하다 벌집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. 벌에 쏘여 숨지는 사망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벌초객들에게 말벌은 경계 대상 1순위입니다. 그런데 말벌 말고도 벌초객들을 위협하는 게 더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게 바퀴벌레처럼 생긴 털 진드기 유충입니다. 풀숲에 사는 들찌 등에 기생하는데 가을에 활동이 왕성합니다. 이 진드기에 물리면 두통과 함께 열이 나는 쯔쯔 가무시병에 걸립니다.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물린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들찌에 배설물 등을 통해 감염되는 유행성 출혈열도 주의해야 합니다. 독감과 증상이 비슷한데 심하면 쇼크를 일으킬 정도로 위험합니다. 벌초를 할 때에는 반드시 긴 옷을 입고 풀밭에는 바로 앉거나 눕지 말아야 합니다. 가을철 유행성 질환들은 치료가 느려지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. KN의 주우진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선F